폭풍 속의 가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꾸려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여러 문제들에 노출이 되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시작하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책을 펼치자마자 쏟아지는 내용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공포의 원천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근원인 동시에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다 좀 더 실제적으로 피력하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탈 많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지낸다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진뭉개기도 한다 가족은 영적 전쟁이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뭐 홈스윗홈 이런 노래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족의 한 단면만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가 오가고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 멘트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포장하고 옷 입고 나타나지만 완전히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김진찬 교수님이 쓴 책에도 제가 얼핏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의 감독 겸 배우라고 하는데요 기타노 다켓이라는 분이 이 가족과 관련해서 내린 정의를 글에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정의했습니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이다 어떤 분은 누가 봐도 내다버리고 싶습니다 참 가족을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 TV 예능 프로에 나온 출연자가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책에 옮겨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만들 때만 좋지 만들고 나면 고통 덩어리다 여러 엄마 아빠가 지금 공감에 마스크 넘으로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 게 가정이란 게 또 자녀란 게 부모란 대상이 마냥 좋기만 하고 그저 행복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현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이런 글들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만든 신조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코로나 이혼 코로나라는 단어하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이혼 지금 재택근무니 사회적 격리니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한 집안에 지금 같이 머무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직장생활하고 바쁘고 집에 늦게 돌아오고 해서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또 오해가 쌓이고 했던 걸 이번에 잘 풀고 굉장히 부부간에 금슬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왠걸요 그게 이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이 늘어났는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프랑스 내부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내부부 장관이 무슨 인터뷰를 했느냐 프랑스가 이제 코로나19로 이동 재학령을 내린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정에 계속 머무는 그런 명령을 내린 이후로 가정폭력이 프랑스 전역에서 32%가 늘어났대요 수도인 파리는 더 심해가지고 가정폭력이 36%나 늘어났대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코로나 이후로 가정폭력이 20%가량 늘어났다 사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 그런 기사를 토해내는 걸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중국도 일본도 코로나 이혼 이런 신조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정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점점 이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 부재 현상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영어를 쓰지 않는 외국인들 102개 국가에 무려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 이 표본조사가 엄청난 겁니다 4만 명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질문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1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마들 엄마 어머니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로 뽑혔습니다 그 영국 문화원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70위까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를 뜻하는 파들이라는 단어가 70위권에도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게요 펌킨 호박 이게 40이고요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 캥거루 캥거루가 50이에요 물론 이게 뭐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호박보다도 못하고 캥거루보다도 못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호박이 40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모의 두 주체인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한 주체인 아버지는 7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현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대학교 조세핀 킴 교수가 쓴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조세핀 킴 하니까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예전에 자녀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아버지는 이 가족들을 위하여 몸이 부셔져라 일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수님도 늘 아버지가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밤 넓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시는 그 모습이 늘 마음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 호강시켜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됐겠냐고요 이게 우리 윗대 시대의 아버지 사항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젊은 아빠들에 비하면 옛날 아버지들은 무뚝뚝하시고 걸핏하면 맺으시고 그렇게 좀 호의적이고 호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 건너방에서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말싸움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안방에서 헛기침만 하셨어요 아버지 지금 안에 계시다 이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애들 싸움이 정리가 될 만큼의 질서가 유지되던 그게 아버지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 그래도 친구 같은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문학자들이 보기에 이 친구 같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버지의 존재가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친구 같기만 한 아버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배우고 따르고 하는 샘플이 없어졌다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조세핀 김 교수님에서는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어린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가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니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딱 한마디였댑니다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뭘 하시는지 상관이 없다는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느끼는 이미지는 딱 두 가지 아버지에 대한 행동이 딱 두 가지래요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아버지에게 무관심하거나 딱 두 가지로 아버지를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런 게 과장이 아닌 게요 실제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가 무슨 고민에 빠질 때 자기를 찾는다 아버지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조사에서도 자기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무려 51%가 아버지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당사자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고민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대답한 자녀들은 4%에 불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나친 목의 중심 우리나라 입시가 그걸 부추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할아버지의 재력 이거 참 괘씸한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재력 그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버지의 무관심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만 대주고 무관심한 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이 현실이 이 지나친 목의 현상 또 아버지 부재 현상 이게요 아버지만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에게 과도한 자녀 교육의 짐이 지워져서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게 또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제 가정에 닿을 또 어버이주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폭풍성의 가정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 책에 나오는 표현 하나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족은 영적 전쟁의 장이다 가족은 영적 전쟁의 장이다 연애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가정에 대한 현실을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이 폭풍 속의 가정처럼 흔들리는 현실적인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대안이 없는 건가? 정말 대안은 없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정의 구성원이고 저도 새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사실은 가정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저는 한 아버지의 저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대안은 없는 건가?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기상 18장과 19절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저는 특히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 포인트로 두 산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아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엘리아 선지자를 중심으로 두 산 저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에 또 가정의 회복의 대안이라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엘리아와 연관된 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산은 갈멜산이고 뒤에 나오는 산은 호랩산입니다 이 두 산 중에서 갈멜산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엘리아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준 승리의 산이다 이렇게 갈멜산을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기상 1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런 적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 지금 두 번에 걸쳐 갈멜산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엘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하의 능력의 불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놀랍게도 무려 850대 1의 승리를 경험하는데 그 승리를 경험한 산이 그게 갈멜산이에요 엘리아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무한 영광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산입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산 호랩산은요 엘리아가 경험했던 영광의 산이었던 갈멜산과 달리 엘리아에게 이 호랩산은요 절망과 수치로 상징되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불을 경험해서 승리를 하는데요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병을 만납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강력한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개장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갖게 하리라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냥 열받아서 쑥 던지는 악담이 아니고요 최고 권력자 왕비입니다 공헌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 협박에 엘리아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협박 자체도 강력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엘리아가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저는 엘리아를 이해하는 게요 분당 우리를 개척하고 18년 동안에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순탄하게 목회한 개척 목사 아마 없을 거예요 늘 저는 그걸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칠 겨를이 없었던 게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누가 제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까 지금 일만성도 파성운동을 선언하고 막 우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한 명도 저한테서 따지는 분이 없었어요 왜 교회를 흩뜨려 그러느냐 왜 나가라 그러느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너무 순탄하게 목회를 해왔는데 지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면 너무 지쳐 있어요 상처를 우리 성도님에게 상처받은 적이 없는데 또 상처투성이에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무임성차하듯이 하나도 힘만 들게 개척했으니까 이제 개척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개척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비록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의 기쁨은 누렸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냐고 거기에 이세벨이 불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급성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 같고 대단한 영웅인 것 같아도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급성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절망해서 이제 오늘 본문 11개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철양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료로 들어가 하루길 중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산이 호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영광의 산 승리의 산이라면 호랩산은 참 우울증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던 산이 호랩산이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갈멜산과 호랩산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를 만난 가정의 회복의 대안이 있다면 호랩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호랩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가정의 위기를 회복하려면 승리의 갈멜산을 회복해야지 아니 무슨 그 절망의 비참한 패배의 낙심의 급성 우울증의 상징인 호랩산을 경험하는 게 가정의 대안인가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산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호랩산을 경험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엘리야에게 호랩산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 비참한 수치의 산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패배하고 그 여자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초라한 자기가 드러난 부각이 된 연약함을 드러낸 게 호랩산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면 호랩산은 그렇게 초라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사명을 부여해 준 산 그 산이 호랩산이거든요 사전에서 로랜 나무 밑에 주저앉아 가지고 난 죽고 싶다 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 좀 델고 가시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초라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주십니까? 5절부터 가만히 그 내용을 보세요 너무 너무 눈물 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로랩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쉬고 있는 엘리야인데 5절입니다 로랩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요호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호랩산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왜 이게 눈물이 납니까? 저는 지금 엘리야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꾸지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로랩나무 아래에 못했나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단치셔야 돼요 네 지금 정신 차려라 네 지금 갈멜산에서 패배했니? 갈멜산에서 능력이 불을 내려 그 850대 1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언제적 일이냐 그런데 너 보니까 진짜 안심하다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네 힘으로 했니? 권력자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 이렇게 주저앉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이 호랩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요 아버지로서의 반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자녀교육에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문제잖아 내가 네 어릴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안 되면 되겠냐고 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꾸 피하겠습니까?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너무 온순한 엄마예요 기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 별로 안 하는 엄마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집의 아버지는 목사가 돼가지고 분석 얼마나 잘합니까? 계속 잘 따져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내 자신이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면 나 교육 잘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는 그런 말씀 없으시고 그냥 천사를 통해 그걸 어루만적이에요 어루만적이에요 왜? 남은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호랩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엘리아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째로 호랩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초라해진 엘리아를 꾸짖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가정이 왜 이렇게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 윗대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물론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보다는 학력이 높으시지만 오늘 우리 같이 대학원 나오고 박사라고 그러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우리 같은 부모님이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은 부모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 가정을 거대한 갈멜산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갈멜살만 추구하는 부모 너 능력 받아야지 너 불받아야지 너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온통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방법 10가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정 아닙니까? 왜 아버지들이 위축돼 있습니까? 이 점에서 아내들이 반성해야 되고 왜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위축돼 있습니까? 이 점에서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는 배우자를 기능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관점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무능해가지고 돈 못 벌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난 당신이 지혜로운 여잔 줄 알고 난 당신이 능력 있는 여잔 줄 알고 심지어는 그 못된 못난 남편들 중에는 당신 친정이 난 부자인 줄 알았는데 기능으로 지금 기능이 난무하는 가정 예수님은 우리도 예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부러지는 건 하나님 우리 아들 불받아 850대 1 이겨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 월급 받고 승진하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갈멜산은 이 마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가정 회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호랩산을 구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한숨 짓고 있는 어머니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들을 호랩산을 경험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서 깨지고 성장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묻지 않고 의도적으로 따지지 않고 잘 차려 먹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호랩산에 임하신 하나님 모습 하나 더 있는데요 호랩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아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엘리아에게 그 생각을 교정해 주셔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호랩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호랩산에서의 하나님의 특별 과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연안개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도 보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하나님의 특별 과외를 한번 잘 보세요 시청각을 동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서 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현년을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던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임재 하나님 현년의 상징인 바람 지진 불 등 불 이런 현상들을 시청각의 교육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12절 강조점을 달리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850대 1로 이기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적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현상들로 외적인 표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미한 음성이다 특별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계속 갈멜살만 경험하고 갈멜산을 통해서 자기 행동이 확신하고 자기 능력을 확신하고 자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특별 과외가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로댓나무 밑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비참한 자기 상태 마음이 다 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호랩산에서의 하나님의 특별 과외가 통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축도가 끝나면 자녀들과 함께 질문 하나를 제가 오늘 던져 드릴 테니까요 이거 갖고 나누어 보세요 목사님이 앞에서 지금 가정의 역기능이 많이 열거가 됐는데 아버지 부재의 상황이라든지 갈멜산 기능만 추구하는 가정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목사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가정인지 한번 대화해 보자 자녀들과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서로 한번 던져 보세요 혹시 우리 가정도 엘리아가 경험한 갈멜산의 능력만 추구하는 가정은 아닌지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갈멜산의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남편은 아닌지 그런 아내는 아닌지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갈멜산에서 850명을 무찌르는 비결 10가지 또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온통 기도 제목이 불불 일으켜 하고 있는 교육이라면 바로 그 잣대로 자녀들이 우리를 대할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무능하다고 여러분 오늘날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절규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말이야 젊을 때 내가 850대 일로 내가 갈멜산에서 이긴 사람이야 왜 이래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애들이 접수를 안 시켜줘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이런 초라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도 자녀를 갈멜산이 아니라 호랩산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호랩산으로 초라해질수록 가정에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초라해질수록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 요즘에 중년 남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펑펑 울다 가는 일이 왜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우시지 왜 저한테 와서 울다 가세요? 집에 가서 우는 거가 접수가 안 되는 게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하면 우리 어떡하라고 저는 가정의 회복은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 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껏 울 수 있는 아버지 이게 호랩산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건요 한 두 주 전입니다 저에게 호랩산은 새벽이거든요 장소 불문하고 항상 새벽은 저에게 호랩산이에요 새벽에 호랩산이 있을 게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한 두 주 전쯤에도요 새벽에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을 하고 이제 장례를 만난 가정들 그 가정들은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너무나 슬픈 현실인데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문상을 다 막아놓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그거 터질 때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코로나를 전념해서 교회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런 기사가 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례 때 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못 드려드렸습니다 다 양해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한 두 주 전이에요 한 삼 주 전인가요 새벽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3일 내내 그 장례식에서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 한 명 없이 찾아오는 교역자 없이 예배 한 번 드릴 수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날 결심한 게 이제 내가 날이 밝으면 이분들에게 딱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 한 번 내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역자들에게 그동안 장례를 당한 분들 문상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회 비극입니다 80가정이에요 80가정 80가정에 제가 진심을 담아 다 전화해드리고 눈물로 기도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40가정 넘어가면 형식으로 할 것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편지를 쓰자 내가 정성껏 위로 편지를 쓰고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선물로 준비해서 이걸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참 우리 교역자들이 고마워요 교구 교역자들이 아니 목사님 택배가 뭡니까 우리가 배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0여 우리 어려움을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편지와 과일을 들고 직접 신방을 가서 그때도 대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잠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80몇 가정 중에 한 남자 성도가 매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 장애랑 아무 상관없이 그 매일을 먹먹하게 제가 눈물을 먹으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닐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 아버지들 이 가장들의 애환이 다 담겨 있는데 이분이 어떤 꿈이 있어요 꿈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는 임진각 근처까지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전라도 광주로 심지어는 36km를 걸어갈 작정으로 들어간 원주시 외가 세상이 36km를 낯선 시골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나 상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평택에서는 16km를 추운 겨울에 마음으로 절반 걸어 나오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히치하이킹을 해도 아무도 안 태워주는데 어느 청년 두 명을 보내주어서 타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고생을 생각하다가 숨이 터질 듯 5km를 쉬지 않고 양평역까지 달린 기억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던 제 모습이 비참하다 못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이라는 생각에 저 자신이 밉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다가도 빗길에 안경을 닦으며 전화를 받으며 우산 쓰고 달리다가 화가 나서 우산을 집어던지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며 잠시 멈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 쭉 열고 되는데 저는 이 시대에 아버지들의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느 글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하는 아버지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인용하기로 한 건 얼마나 고생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저희 네 명의 놀라운 화음 아내는 소프라노, 테너인, 대학생 아들 그리고 음치박치인 소리만 크게 내는 아빠 그리고 저를 꼭 닮은 딸이 함께 찬양하다가 서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준비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상한 화음이 서로 쳐다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너무 일이 힘들어 36km를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손님 내려다 주고 그 새벽에 올라올 길이 막막해 낙심해 어떨 때는 그냥 들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지고 싶은 분노가 솟구치는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도 이 가정은 호랩산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족 예배드리는데 깔깔그리고 웃고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일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를요 아까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 맞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느 날은 19시간을 대리운전을 할 때가 많고 그렇게 산 게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대리운전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몸은 몸대로 지쳐가지만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그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론 술이 덜 취해서 소통이 잘 되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차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강물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손목을 그어도 안 죽는 자매를 데려다 주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더니 펑펑 울면서 다시 힘을 내겠다고 아파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와의 갈등 얘기로 얘기 중에 눈물을 흘리시던 가장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마음 짠하여 눈물을 머금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죠 때로는 임진과 근처까지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전라도 광주로 힘든 대리운전하는 이분에게 그 가정 자체가 그 가정이 호랩산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동력을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얻어내신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저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자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한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대화가 서먹서먹하고 이 문제로 저도 고심하고 있는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 그동안 자녀교육에 갈멜산의 성류의 하나님만 추구하는 우리 가정이었다면 참 초라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호랩산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가평 우리 마을의 컨셉을 가지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두 고마운 전문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초신자예요 카피라이트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느냐를 토론을 하는데 그 초신자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럴 때면 듣는 팝송이 하나 있대요 그 팝송이 뭐냐 보니까 A shoulder to cry on 우리말로 하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저는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 shoulder to cry on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분당 우리 교회가 가평 우리 마을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면 좋겠습니다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 노래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랫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야 할 길이 더 멀게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기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어요 현실을 노래하고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당신은 수많은 생각과 느낌을 숨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면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고민을 틀어놓을 상대가 필요하다면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면 세상이 모두 사라진 듯하고 혼자 남은 듯 하다면 내가 당신과 있어 줄게요 제가 당신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줄게요 제가 당신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줄게요 내가 그곳으로 가겠어요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진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네요 내가 거기 있어 줄 테니까요 갈매살만 추구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루하신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젊은 자녀들이 눈물로 드려야 될 호소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쳐있는 가정 대안은 없는가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호랩산에서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갈매산의 능력만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호랩산에서의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꾸짖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품어된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